모토GP, GP지기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모토GP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로얄앤풸드 정비팀장이자 모토GP 해설위원인 송대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왔다 가신지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게요? 진짜로? 아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맛보셨어요 국내 레이스도 엄청 많이 다닐 그저께 레이스도 했어요 제가 직접? 레이스도 하셨어요? 네 RRT 하셨어요? 네 저희 로얄앤풸드 컨티넨탈 주티처럼 또 강남점 장진영 선수가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탔더니 팔이 아파가지고 레이스 하셔가지고 아시죠 그 느낌 오랜만에 탔더니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샴페인 맞으셨습니까? 하루에 오늘 16대 있어요 16대 박스 까면 어떤 느낌입니까? 엄청난 큰 트럭이 두 대가 와요 일단 지게차로 내리고 있으면 또 그 차 가면 또 똑같이 내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전 직원이 다 투입되어서 박스도 오픈하고 고객님도 와서 구경도 하시고 고객분들도 슈퍼메테오가 너무 진짜 잘 팔리고 있어서 슈퍼메테오 지금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정말 이런 경우가 또 그렇게 흔진 않은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표차 인증을 받으면 다 500대까지가 판매가 되거든요 조만간 또 인증받아야 될 거 같아요 500대가 벌써 나가서 그럴 예정이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저희 인증팀이나 저희 윗분들도 엄청나게 바쁘게 저희도 오늘 시승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저희는 또 시승기로 저희 조건희 기자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지난 주말에 GP 레이스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었죠 마지막 랩까지 그 경기의 승자는 결국은 이제 요한자르코가 됐는데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요한자르코가 정말 스마트하게 경기 운영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같은 팀이었던 호레마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아 오늘 경기는 호레마틴이 지배를 했구나라고 했는데 마지막 5랩을 남겨놓고 이제 0.5초씩 초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라스트 랩 전랩에 이제 막 호레마틴 치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오레마틴 뒤로 처지고 요한자르코가 치고 나가고 바니아야가 치고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원투피니쉬를 요한자르코가 바니아야가 이렇게 원투피니쉬를 끊었는데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토치피는 처음부터 치고 나가서 막판에 유지를 하냐 초중반까지는 일정한 랩타임을 찍으면서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타이어를 아끼다가 마지막에 좀 달리냐 이런 전략인데 일단은 같은 팀이었던 프라마투카티의 요한자르코하고 호레마틴은 똑같이 뒤타일을 소프트 컴파운드를 선택을 했어요 앞에는 다 모든 선수가 다 하드 컴파운드고 그리고 반대로 바니아야는 미디움 컴파운드를 선택했고 그렇죠 미디움 컴파운드가 아무래도 좀 잘 버티거든요 내구성도 좋고 근데 이제 바니아야는 후반을 노린 거고 그리고 호레는 초반을 노렸는데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자르코는 똑같이 초반을 노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프트 컴파운드를 썼는데 바니아야 뒤에서 절대 안 나갑니다 5등 6등으로 계속 달려요 마지막 2,3램 낙였을 때부터 치고 나온 게 제가 그러니까 타이어를 굉장히 아끼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타이어를 아끼면은 분명히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한자르코가 결국은 모든 경기를 다 지배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갖고 딱 들어가지만 사실 스타트할 때나 혹은 첫 코너를 돌았을 때나 아니면 첫 램을 딱 돌았을 때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순위보다 좀 뒤쳐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모터지피 경기가 많이 돌 때는 뭐 작생링 같은 경우는 30램 정도 돌거든요 경기장이 좀 큰 경기장은 22램, 24램 정도 도는데 첫 램에 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경기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근하게 엉치실탈에 풀어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스타트에서 1번 코너, 2번 코너에서 자기가 뒤쳐졌다 하더라도 풀어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친구들 걸리면은 경기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진짜 재밌게 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 스프린트 레이스 일요일까지 기대했는데 비 와가지고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원래 모터지피는 스프린트 레이스가 이제 토요일날 예선 이후에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결승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날씨가 너무 안 좋다라고 예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스프린트 경기를 일요일로 옮기고 결승을 토요일날 했어요 아 그래서 바뀌었구나 네 결승을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날씨에 결승을 했고 스프린트 레이스가 일요일날 가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단 날씨가 좋을 경우에요 그리고 모터3, 모터2는 일요일날 그대로 결승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3는 다 완주를 했고 2는 절반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적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적기발력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프린트 레이스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있었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있었으니까 다시 뭐 스포티비 통해서 방송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안 나오시는 동안 그랑피리가 한 여섯 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호로에 마틴이 엄청 잘하고 있다가 페코 바니아이아가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인도 지피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퍼 내리고 더워가지고 그러면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니아이아가 막 이렇게 되고 포인트 올라가면서 바니아이를 이제 제쳤어요 챔피언스 텐티 포인트를 제쳤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에서 특히 아시아 쪽에 요즘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낯설은 경기장에서는 확실히 좀 바니아이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포레마틴이 잘 잡았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챔피언스 땡긴 포인트를 역전 시킨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론복섬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1대5 달리야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니아이아는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역전을 또 했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트랄리야 GP가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다시 바니아이아한테 뭐 약간 포인트를 주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뭐 5위라는 기록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1위부터 5위까지 팀 포인트 격차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프린트 레이스도 없어서 포인트를 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뭐 태국, 말레이시아 세팡, 카타르 이런 데서 포인트를 호레가 만약에 호레 마틴이 따지 못한다 하면은 오 이번 시즌 챔피언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2연속 시즌 챔피언이 되냐 호레 마틴이 태국하고 세팡이나 카타르에서 포인트를 잘 가져와서 이제 마지막 발렌시아에서 다시 한번 징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GP 보니까 다 비 소식이 있다라고 사회인들한테 연장으로 있던데 동남아시아가 스콜이 떼가지고 또 비유가 오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완전히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오트라일리 GP도 뭐 지금 이제 곧 나가야 될 뭐 브레이시 레이싱 팀의 파비오 디 진안토니오가 굉장히 좋은 성적도 요새 잘하더라구요 갑자기 나갈 때 되니까 재계약 아직 못했는데 좀 나가야 돼서 진작이 좀 잘하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래서 변수가 많아요 비가 오면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보시고 경기를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 오시는 사이에 좀 아까 그 이제 계약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아주 빅뉴스가 세죠 매우 쎕니다 그 24년도까지 종신계약 같은 그런 계약을 했던 마크 마르케즈가 계약 기간을 파기를 하고 두카티로 갔는데 두카티도 팩토리 위성 개인 이렇게 세 가지 팀이 있거든요 팩토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항상 모든 게 풍족한 그런 팀이거든요 그리고 위성팀은 팩토리를 서브하는 팀으로서 괜찮은 지원이 나은 팀이에요 개인팀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팀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돈 많으시면 그런 팀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팩토리와 위성팀은 신형 GP23을 타는데 위성팀은 1년 묵은 차를 줘요 아무래도 410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가지고도 지금 마르케즈는 내년에 승리 무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목표현식을 가진 거예요 요즘에 또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우 좋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혼다를 버리고 내년을 그냥 24년도까지 계약인데 내년 그 시즌을 혼다에 결벌을 하고 이제 두카팀 그레이시 레이싱 팀으로 위성팀 다닌 개인팀으로 이적을 하기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시니에서 또 동생이 동생말을 했죠 동막이 있고 형막이 있고 형막 동막 이렇게 불러야지 이해가 빨라 형막 동막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동막이 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소스 줬겠죠 형 와 1년 묵은 차라도 괜찮아 형꺼보단 나은 거 같아 약간 요런 얘기를 한 거 같아 그래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차 이제 개판 됐잖아요 차 돌지도 않고 독일에서는 코너 돌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치고 요한미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한미르가 지금 포인트가 21인가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페드로사 아시죠 페드로사가 딱 스팟으로 두 번 경기 있거든요 걔보다도 포인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타이어도 높고 차가 이상한 거죠 요한미르도 굉장히 잘 타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좋은 라이더가 지금 계속 계약으로 성적이 좋아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그러면은 마르케지는 일단 1년 계약만 한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뭐 1년 계약하고 요 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기에서 여러 가지 빌드업이 있어요 아 빌드업이 완료한 기업을 좀 드리면은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토리, 위성, 개인, 세트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요기서 잘 타면은 위성으로 가 위성으로 가거나 프라막 두카티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팩토리 터지 있겠죠 24년도까지 계약돼 있는 페코바니아이하고 바시아니니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바시아니니가 올해 올라와서 완전 죽수고 있단 말이죠 바시아니니가 프라막으로 가고 요 자리가 빌 때 코레에마틴하고 마크 마르케지가 순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보통 보편적인 시각인데 모토지피 커뮤니티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거 소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KTM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1년을 타고 KTM으로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브라더빈던 26년까지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신계약 한 거고 그러면은 딱 자리 안에 남잖아요 밀러나가야죠 밀러 밀어내고 그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지금 빌드업도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 모토지피 호사가들에서 나오는 얘기 호사가들 입에서 구전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적을 한 선수가 마르케지 말고도 조금 있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몇 명 있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총 11개 팀에서 22명의 모토지피 라이더들이 있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원래 올해 지금 올해 사진이고 24년도 사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좌측 맨 아래를 볼게요 좌측 맨 아래 약간 저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레이싱 레이싱 팀의 저희 동막 형막 네 동막과 형막 있죠 동막 형막 형막 옷이 좀 이상하죠 주황색으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네 아직 그레이싱 옷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막과 동막이 같이 그레이싱에서 사이좋게 예전에 랩스로운드에서 같이 탔듯이 이렇게 타는 두카티 하지만 HR시가 아닌 두카티를 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가운데 줄 맨 위로 올라가시면 가운데 줄 맨 위로 네 이번 모토라일즈 때 우승을 했던 요한자르코가 이제 프라마크 두카티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레 마틴과 팀 메이트였는데 요한자르코가 나가면서 이제 낙하가미 한 팀이 된 엘시아 혼다팀에서 낙하가미 한 팀 메이트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형막이 형막이 그레이시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전에 혼나가미였죠 네 그 직전에 자르코가 엘시아 혼다로 갔단 말이죠 그럼 형막이 나왔잖아 네 그러면 저 오른쪽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지금 자리 비어있죠 네 자리 비어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자르코한테 HR시아와 이제 미팅을 한 거죠 자 엘시아 혼다는 참고로 개인팀입니다 위성이 아니에요 어 자 개인팀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자르코도 괜찮은 선수에요 네 잘하죠 오토투에서도 엄청난 선수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아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조건을 제시했겠죠 자르코가 근데 이제 HRC에서 인상을 한번 쓴거에요 진짜 이거 기사에요 네 인상하면 아 일본에서 특징이 있잖아요 약간 야리야리야리다 야바이네 야바이네 약간 요런 위함수를 두니까 이 프랑스 애들 또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가 그래서 일단은 HRC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그냥 LCR에서 파는 걸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어 그쪽에서 컨택이 와서 네 미팅을 했지만 그쪽 반응도 안 좋았고 엘시아 혼다한테 고스바의 의리 때문에 나는 요기 있기로 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서 네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LCR 혼다로 정해있고 그 아까 한번 사진 한 번만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줄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알렉스 린스 네 가운데 줄 두번째 야바팩토리 네 알렉스 린스가 원래 그 자르코자리에 있었어요 LCR 혼다 어허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죠 경기 때 다리가 그냥 앞코가 뒤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부당해서 회복돼서 경기 2번에 모츠라이 지피 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이 오픈되자마자 빵 이제 FN 시장이 오픈되자마자 손들고 제일 먼저 갔어요 어허 나 갈래 네 모비델리는 나가는 상황이었고 아 네 모비델리는 프라마투카트로 가게 됐죠 어허 자 그래서 일단은 알렉스 린스가 가면서 안돼 LCR 씨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오고 그것도 1년 묵은 차 탔잖아요 아 1년 묵은 차 그래가지고 일단 알렉스 린스가 바로 야마팩토리 그리고 사실 팩토리로 가면은 풍성해요 응 요거 조금도 잘 들어주고 물론 야마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까는거 아닙니다 뭘 들리 마세요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뭐 VR46 46팀은 뭐 그대로 루시 동생하고 루카마리니하고 그 다음에 배채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래 잘 탔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 밑에 모비델리가 네 사실 저는 그냥 모토치피에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와 저게 자르코가 빠지고 저 자리로 들어가 저건 저도 예상 못했어요 많은 분들 많은 이제 모토치피 전문가들도 모비델리가 저게 갈 자리는 아닌데 위성팀 네 위성팀이죠 나 잘나가고 두카티가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바니아이아와 바스태니가 타는 차와 거의 똑같은 차 또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도 좀 있어요 테스트 버전으로 약간 저쪽이 먼저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모비델리가 야마에서 많이 힘을 못 썼던 거를 아주 풍성한 풍성하지 뭐 약간 듬 따시고 배부를 정도의 약간 지원을 받으면서 트라마크 두카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게 루키인데 네 오른쪽 위에서부터 세번째 보면 이제 가스 가스 레이싱 팀이 있죠 네 그래서 페드로 아코스타 색깔이 좀 다릅니다 녹색으로 있죠 저 친구는 모토2에서 올해 유력한 유력한 시즌 우승 후보 압도적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폴라에스파가로를 밀어내고 네 일단 올라왔는데 방금전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시면 네 자 보시면은 그 옆에 아구스토 페르난데즈하고 팀메이트에요 아구스토 페르난데즈는 참고로 22년도 모토2 챔피언입니다 자 가스 가스 레이싱 팀인데 물론 가스 가스 차는 아니에요 KTM 차죠 KTM의 리버리 차를 가져서 가스 가스 리버리만 가져가는 거고 KTM이 이제 가스 가스를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리버리만 가져가는 건데 실제로 KTM 차고 근데 이제 아구스토 페르난데즈 37번 있죠 네 자 페드로 아쿠스타 보면 엔트리 번호 없죠 어? 왜 없을까요? 아직 안 끝나서? 아 그게 아니라 쟤도 지금 모토2에서 37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엔트리 번호가 바뀔 겁니다 근데 누구 거를 바꾸겠냐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물론 아구스토 페르난데즈가 37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배님이 37번 갖고 계신 거 저긴 또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바로 틈만 보이면은 앞바퀴 집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선배고 뭐 일단은 니 몇 살 이거? 이거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서키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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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가져올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건 제 뇌피셜인데 네 일단 뭐 그런 게 이제 엔트리 번호가 없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올리베이라랑 라울은 그대로 이제 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적 시장에 마무리가 됐는데 자 여기서 자리가 하나 배어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혼다에 유한미르와 팀메이트인 형막이 나가면서 자리가 배지지 않습니까? 네 저기가 사실 진짜 누가 볼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있었던 라인업에서 보면은 뭐 폴 에스파가로? 아 폴 에스파가로의 역할은 원래 폴 에스파가로 그러니까 KTM에서 어떤 팀을 하나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페두라코스타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폴 에스파가로를 내보낼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폴 에스파가로가 이 시즌 포르투갈 경기에서 완전 크게 사고가 나면서 거의 경기 전반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팀을 하나 인수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폴을 내보내고 페두라코스타를 올리는 대신 폴 에스파가로를 이제 테스트라이더 그 다음에 스파스로 가끔씩 이런 경기를 날아주게끔 약간 계약 조건은 계약은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폴 에스파가로를 테스트라이더 개념으로 좀 기용을 하는 협상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이 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하마평 하마평으로는 올리비에라가 좀 있어요 어 어 어 아프릴리아 네 타고 있죠 올리비에라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모토2에서도 올린다는 얘기도 아 루키로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올릴 모토2에서는 없어요 올릴만한 페두라코스타말고는 없고 페두라코스타도 내년에는 사실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모토2도 작년에 엄청 고생하고 올해 좀 잘 타는 편이거든요 이게 150마력짜리 차를 타다가 300마력 가까이 된 차를 타면은 인간이 버틸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페두라코스타도 제가 볼 때는 좀 고생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누구를 할지 저거는 하마평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유력한 거는 올리비에라가 유력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전 가능성은 그렇게 극히 낮다라고 극히 낮다 그렇군요 자로코가 안 가게 되면서 왜냐면 자로코가 가게 되면은 LCR 혼다가 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요런 거는 좀 언더독 얘기인데 네 가운데 맨 위쪽에 그 좌측에 동양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루카키 나카가미 선수가 일본 사람인데 원래 나가는 상황이 있어요 올해까지 팀에서 원래 거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아이오구라 선수가 모토투에서 그 가스카스레시 팀이 아구스토 페르난데즈하고 거의 뭐 1,2등을 달출 정도로 결국 시즌 2등을 했지만 아구스토가 1등을 했고 네 그래서 아이오구라가 올해도 잘 탈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 잘 타고 있지만 근데 시즌 초반에 모토크로스 타다가 손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경기 초반을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되는데 또 시간 오래 걸렸어요 아유 아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오구라가 가는 걸로 거의 전 찍어놨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나카가미를 다시 재개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마르케즈 나가죠 요한미를 다쳐가지고 경기가 아예 한 번도 완성한 지가 이제 두 경기밖에 완성이 안 됐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알렉스 린스 다리 부러져서 이제 아웃됐죠 네 스테판 브라더 테스트 라이더인데 뭐 그렇게 테스트 잘하면 차가 오토바이가 산으로 갔으니까 네 온로드바이가 산 오토바이가 돼버려가지고 유일하게 경기를 계속 꾸준히 탔던 친구가 낙하가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 입장에서는 야 이 20년 3년도 차에 대한 뭔가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얘밖에 없을까 얘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의 발전은 어떻게 왜냐면은 차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쟤를 내보내고 아이오구라를 들린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하가미가 1년을 더 타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야 이거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남아있으니까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뭐 모토2에서 글쎄요 올라온 두 세 명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음 저는 글쎄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쉽진 않을 거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 마르케즈가 아 죄송합니다 형마르케죠 형마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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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바뀌었네 사람들이 막 혼다 혼가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봤었는데 윙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반응이 안 좋았구나 완전 그래서 야 이거 혼다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막 책임자 다 잘리고 다 나갔어 30 몇 년 한 애를 죄송합니다 에라마한테 30 몇 년 동안 그 차를 개발하신 분을 야 미안하다 말해 개지가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나갔어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거 나가라는 얘기도 해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 계시던 분들이 책임자로 왔어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렇다고 차가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태까지 두카티 아 죄송합니다 HRC 혼다차가 계속 발전을 해왔던 게 모든 포커스는 다 마크마르키즈 위주로 차가 바뀌었어요 재밌는 거는 지금 CBR 트리플 R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3년도 지금 HRC 차랑 거의 그 똑같은 느낌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전일몬 로드레이스를 갔다 왔는데 트리플 R이 2차 선회가 안 돼요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모토GP에서 개발된 기술이 그대로 양산차 시판차로 옮겨 가거든요 안 돌아요 제가 그 아스테모온다 팀 거의 포터리 팀이거든요 그 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한결같이 얘기해요 차가 안 돈다 근데 제가 경기를 보니까 야마하차는 아무래도 선회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2차 선회가 거기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양산차에도 갔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크 마르키즈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년도에 차 대대적으로 바꿔주면은 나 1년 더 있을게 원래대로 있을게 근데 혼다에서 나가 나가 수요생 근데 마르키즈가 혼다에서 지금 거의 몇 년 몇 년입니까 그렇죠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도 최근에 안 사시는데 이거는 정말 모토GP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드리는 거예요 이미 작년 말부터 마음이 떴었다고 합니다 마르키즈가 그래요 자기네들 사이에서 근데 이 애기가 이렇게 돌 정도면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마르키즈가 3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잘 보면은 1위 2위가 바니아야 2위 홀에 마틴 3위 마르키즈인데 홀에 마틴하고 바니아야 둘이서만 신나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바니아야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홀에 마틴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형막은 스페인 사람이잖아 그럼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고 말이라도요 바니아야가 약간 MSG 약간 치는 느낌으로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둘이 얘기하고 마르키즈가 약간 꽂아놓은 보리짜렁하고 가만히 서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다고 얘가 오는 게 싫어 형막이 오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는 거예요 얘들도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분위기가 누가 퍼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르키즈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맞는 거 같은데 바니아야가 혼다한테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그랬잖아요 쟤는 공개석상에서 왜 쟤한테 저런 식으로 하지 하고 생각했던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약간 견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혼다와 삐걱대는 사항이 있었고 올해 차 바꿔준다고 했는데 막 어이없게 넘어지고 이런 거 있었고 산마리노 때 차 이거 완전 아니야 막 F 뭐 이런 얘기 쓰면서 막 굉장히 악담을 했거든요 나아진 게 없어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엊그저께 캐시스토너가 모토지피 레전드인 오스트레일러 사람인데 캐시스토너가 이런 얘기 있어요 차에는 문제가 없다 캐시스토너는 정말 개발 라이더로서 최고예요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HRC, 두카티에서 많은 차 개발하는 데서 많이 공헌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내피셜이 들어갔는데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차를 개발해서 잘 만들어 놓고 이미 얘는 그레이시로 가기로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차를 잘 만들어 놓는다고 차 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수혜는 누가 얻을까 이 수단 따라 놓는 거거든 그렇죠 나의 경쟁자도 그러니까 차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스포티비에서 얘기를 못하면 얘기하지 잠깐만 그러면은 차를 어떻게 다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개발할 때 약간 이제 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형 막아이가 이리로 와봐 내가 이렇게 차 바꿨거든 한번 테스트 좀 해줘 그러면은 차를 열심히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얘가 테스트를 잘하고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나아졌고 저게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발전 가능성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래버리면은 이상하다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볼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차가 케이시스트로가 얘기한 대로 문자가 없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이시스트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이 그러면 그런 거죠 어 그렇죠 아 너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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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택님께서 약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맞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비슷합니다 똑같네 유럽 사람이나 뭐 스페인 사람이나 뭐 어딜가나 다 브로스님 그리고 또 대형 유튜버 아 예 팔구브로스님께서 감사합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소기업까지 아무튼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르켈즈도 원래 24년까지 계약이었는데 1년 먼저 그만된 거잖아요 저는 올해 이제 두카티 팀에 계속 유심을 봤는데 바냐니아가 엄청 잘하고 근데 바스티아니니가 약간 좀 삐끗삐끗하고 그럼 제 생각에는 위성팀인 호르레마틴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 계약이 이미 있잖아 아 근데 계약이 그 정도로 정해지면은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스티아니니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다 이제 그러면은 내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두카티 팩토리에서도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계약 만약에 내보납이 되면 그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아마 따졌던 거 같고 그래서 아마 바스티아니니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내년에 안 다친다 그러면 바스티아니니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작년 호르레마틴과 엄청난 경제라면서 결국 호르레마틴을 이겼던 친구예요 엄청난 포턴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바스티아니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선수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요새 에스파가로 알렉스 에스파가로 아 형파가로 형파 동파가 형파가 형파 형파가 요새 약간 그 SNS나 이런데 약간 그 팀원들이라고 할까요 한대 조금 약간 좀 짜증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올라오는데 인도 경기 때 그 원래 화를 안 내거든요 그 양반이 근데 뭐 화를 내더라고 왜 들어갈 때 왜 얘기 안 했냐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변론을 해 주자면은 팀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도 경기장 측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이렇게 이마저마 해서 딜레이가 됐으니 피트 오픈은 몇 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1초 단위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타이어 온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마 프로세스상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코스윈을 일단 시켰던 거죠 원래 스케줄대로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팀원들한테 시트를 때려가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쟤 왜 저래 그냥 타면 되잖아 막 이럴 수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초 단위로 움직여요 걔네들 스케줄을 1초 단위로 움직이고 그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하거든요 아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획이 다 있어요 그 짧은 15분 동안에 근데 그 흐름이 딱 깨지는 순간 사람이 초예민해져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해봤던 사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저는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탕도 안 먹었어요 경기장에서 살찔까봐 아 늘어날 것 같이 늘어날까봐 야 진짜 아니 뭐 어쩌면 하는 얘긴데 선수들 사이들이 왜냐면 이기기 위해서 심지어 경남이 형도 탈 때 점심 안 드시더라고요 네 물도 잘 안 먹었고 저 3전 때 양수영 선수가 홍삼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직팀 보면 몰래 뒤에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2등 했으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또 이게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랬나 해가지고 또 여쭤봤던 건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폴리아 차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새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내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 저 두카티를 유일하게 유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적 시장은 끝난 거야 아니면 아직 남아 있다고 한 자리가 남아 있죠 한 자리가 근데 그 자리가 꺾은 거 제이크 딕슨 아 맞다 모토2의 제이크 딕슨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크 딕슨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하마평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다 모든 걸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저 HRC 팩토리 시트가 누가 들어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들어가기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저 자리가 옛날에는 명당이었거든요 서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나 좀 제발 좀 팩토리 혼다 팩토리 제발 좀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우승이 보장돼야죠 그렇죠 보드스페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자르코가 아우 인상 써 안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정도로 지금 평가가 완전 이제 떡락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새로운 선수들 말고 기존 팀에서 있는 선수들이 더 이상 옮기지는 않는 타이밍인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옮길 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옮길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자르코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르코가 옮길 일은 없을 것 같고 낙하가미는 당연히 그대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른 선수들이 대체돼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혼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개발 라이더로서 잘 탈 수 있는 선수를 찾겠죠 왜냐하면 차를 이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요새 일제 브랜드들이 계속 이렇게 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인데 지금 쿼르타라로 정도 빼면은 뭔가 이렇게 근데 우승했던 선수 요한 리르도 있긴 있구나 근데 좀 너무 파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두카티나 KPM의 투자에 비해서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마르케즈가 빠지면서 그 공백이 너무 커 보이지 않나 마르케즈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직선에서 파워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따라 안 갈 정도였고 야마하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제 인라인포인지만요 그래서 차가 또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인라인포엔진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차가 최고속이 잘 안 나와요 토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도달한 최고속이 잘 나오더라도 도달하는 속도가 길어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V4엔진 그 다음에 두카티 L4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가 좋기 때문에 중고속 이후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일인차 뉴스에 이런 기사를 썼는데 두카티가 작년에 바니아야가 우승을 20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언제 우승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두카티가 그 전에 힌트 드리면 스토너가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두카티로 2007년이에요 그럼 두카티가 2007년 이후에 우승을 하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는 사실상 일제 브랜드 스토너가 그냥 혼나 아니면 야만 뭐 거기 스시키가 가끔씩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16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오스트리아 레드블링이 갔을 때인데 그때 이아노네가 두카티를 우승했더니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다면서 두카티에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경기 어떤 한 경기를 우승을 해놓고서 그랑프리 우승했죠 그랑프리 우승 시즌 챔피언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두카티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브랜드가 시즌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금액과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다가 여태까지 우승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야마 수제끼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본사 차원에서의 정말 엄청난 계획 시간을 가지고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혼다 같은 경우는 혼다 소이치로 회장님이 항상 혼다차 회장님이라고 해요 저는 차를 항상 혼다차를 보면은 차가 전시가 돼 있으면은 개발하신 분 테크니션을 항상 옆에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 차를 실제로 개발했던 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합니다 혼다 소이치로 회장님이 그게 약간 그 생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색깔이 입혀져 있을 때는 그게 이어졌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CEO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색깔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다가 제가 볼 때는 좀 꺾어지는 게 아닐까 야마와도 마찬가지고 스즈키가 철수한 이유는 100%예요 스즈키 오삼호 회장님이 이제 다니실 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불 끄고 다니십니다 공기세 아끼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시무라 철수했죠 요시무라도 철수했죠 요시무라가 스즈키가 자동차 레이스군 오토바이 레이스군 전혀 투자를 안해요 그거 뭐하러 해 그 쓸데없는데 왜 돈을 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2026년 28년도까지 스즈키가 도르나와 6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철수를 한다? 굉장히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산업 전체에도 뭔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원래 24명의 라이더가 항상 탔다가 스즈키가 갑자기 철수하면서 11개 팀으로 줄어들면서 22명이 타면서 경기장이 북적북적했던 게 좀 덜 북적북적해지고 두카팀만 많아지고 그렇죠 두카팀 원메이크다 뭐 이런 얘기 여덟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카티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차를 22대 중에 8대를 투입을 시켜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럼 또 다르네 하루이 끝만에 데이터를 뽑아내서 공유를 해가지고 야 잘 타봐 이렇게 하는 것과 혼자 4대인데 3명 병원 가고 혼자 타요 야마 2명밖에 없어 모비델리하고 카르타르로 2명 있는데 뭘 꺼내낼 거야 아프리아 그거 조금 더 데이터 뽑아내자고 위성팀 하나 만들어서 올리베라 라울 집어넣어가지고 태우고 KTM은 어떻게 팀 하나 더 만들어볼까 이런 4대에서 6대 눌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KTM도 빨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새 KTM도 빨라지잖아요 두카티도 원래 빨랬다면 두카티도 아프리아 빨라지죠 KTM 빨라졌죠 그러니까 혼다하고 야마하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왔다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왔다 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네요 다행인 거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공식 수입원이 이런 좋은 레이스도 만들어주시고 리그도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인 거 같아요 글로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근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토GP 분위기가 오는 게 지금 일제 4기통 리터급 슈퍼바이크가 없습니다 거의 트리플 R이 2차선에 저도 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게 와 너무 차가 낮고 무게중심도 낮고 너무 와 그 혼다의 고질병 출력 있잖아요 네 전기모터 소리 나오고 다른 애들 200몰 날 때 걔들 150마력으로 커트해 놓고 아 네 와 정말 와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차가 잘 나가죠 제가 두카티 V4SR 탔을 때랑 거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잘 나갔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서킷을 타보진 않았지만 2차선에가 안 된다는 그게 DNA가 그대로 간 겁니다 보면 두카티 V4SR 있잖아요 역크랭크 쓰고 있잖아요 두카티의 전유물 모토GP의 전유물이거든요 역크랭크 시판되는 차 중에 두카티 V4SR 밖에 없어요 그 기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윙 달려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모토GP 차가 개발이 잘 되면 결국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그 스포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요 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슈퍼가가 들어가는 뭐 전자장비 이런 거 다 맞아요 윌딩 컬츠롤 트랙션 컬츠롤 윙렛도 거기서 나온 거죠 맞아요 이제 다음 V4S는 파니갈레 엉덩이에도 이게 달리지 않을까요 어 가득성 있어요 올해 에이크마에 가서 한번 가득성 있어요 지금 또 파니갈레가 또 교체 주기가 될 거 같은데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게 긴 얘기가 제가 뭐 GP2까지 얘기하면 더 재밌는데 2는 너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사실 진토백이는 GP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다음에는 어떤 걸로 제가 또 재밌는 아이템이 있으면 만들어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26일에 이제 올해 시즌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챔피언은 그 전에 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미없죠 발렌시아 막전에서 이게 결정이 나야 이게 또 맞아요 쪼는 맛이 있거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이 막전에서 네 좀 근소한 차이로 아 한 5포인트 이내로 성의 하나로 뒤집어 줄 수 있는 요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 이제 실시간 맥케도 막 왔다갔다 하고 네 그러면 정말 재밌겠네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막 시즌 되네요 네 그러면서 도로나에서는 두 개의 이제 시즌 챔피언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 좀 그게 어려운데 네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트로피나 이런 것도 다 두 개씩 준비해야 되는구나 영상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좀 열심히 해야 돼 보는 사람들도 막판까지 그래 누가 누가 아 그치 그게 재미있거든요 초반에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대버리면은 에이 올해 뭐 누가 됐대 이래버리면은 두 개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좀 쪼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네 마지막 5포인트 이내로 좀 이렇게 후레마티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에는 그 해설을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송기환 해설위원이 하고 있고 일요일은 송기환 해설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그 경기장은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송기환 해설위원은 거기 타봤습니다 실제로 아 오버랩이 잘 되더라고요 아 저기 코너에서는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오버랩을 시키면서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때 또 방송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네 태국이라서 이게 비슷해 우리나라는 시간 두 시간밖에 차야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네 주말에는 스포티비 네 공식적인 모습으로 제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포티비 그 아주 그 저렴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멤버십 하면은 네 얼마 안 해요 5천원인가 네요 해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네 어플을 하면은 요즘 프리미엄 리그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리그도 같이 보셨으니까 맞아요 많이 그 스포츠가 있으니까 네 스포티비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몇 번 경기를 못했거든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대화가 쉽게 될 정도로 대신인데 이제 막 들어오는 젊은 캐스터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온도 얘기하고 있고 타윈 얘기하고 다운퍼스 얘기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송기환 송대참 말고 한 명 정도는 더 해설위원이 있으면은 네 이제 그렇게 스프린트 레이스 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뭐 어떻게 그 지원하실 분들 있으면요 네 WWW 네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 어떻게 드립니까 카톡을 할 수 없다면은 그 로얄앰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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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점 로얄앰필드 하남점에 가셔가지고 네 이 정도 있으신 분들 슈퍼맨테오도 한번 타보시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로얄앰필드 고객지원 팀장님이시니까 고객지원 팀장 고객지원 팀장 네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로얄앰필드 하남점 본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때 시기를 보고 제가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올 시즌 총평 윙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아마 26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한 달 반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어차피 저희가 월초에는 11월 초에는 또 이탈리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아이크마 그렇죠 꼭 윙이 이렇게 서 있는지 아 그거 한번 갔다 와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얄앰필드 코리아 고객지원 팀장이자 모토지피 해설위원인 송대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폰 소수 안녕하세요 고객님